현재 시간 2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서킷 브레이커가 중단된 이후에 지금 코스닥 지수가 10%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도 지금 사이드카 발동 이후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상황인데요. 서킷 브레이커가 종료되고 나서 추가적인 2차 하락이 나오고 있다는 것 그만큼 시장에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까지 지수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반대 매매를 유치할 수 있고 더불어 프로그램 매도를 유치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니켓 지수의 경우에도 지금 그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던 니켓 지수가 지금 12% 가깝게 급락하면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을 때 코스닥 시장 안에서 나름 선방하고 있는 게 2차 선지주라고 전해드렸는데 서킷 브레이커가 종료된 이후에 2차 선지주가 다 같이 낙폭을 키우면서 코스닥 시장에 더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유례 없는 양 시장의 블랙먼드의 급락이 나타나고 있죠. 경기 둔화라는 게 경기 침체로 확신시 되면서 지금 시장이 급락하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은 지표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먼저 선 반영하면서 둔화 시그널을 넘어가고 침체 시그널을 받아들이고 있는 투자 심리라고 확신시 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우리는 어떤 중심을 잡아야 될까요? 오늘 좀 긴급 진단으로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이슈 추적,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참 김민수 대표님을 기다리셨을 텐데요. 시장 주제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오늘 장의 가장 큰 하락 원인, 아시아 증시 블랙먼드의 과매도권에 진입한 것인지, 실체 있는 하락인지 알아보겠고요. 그 와중에서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석유주들의 경우, 물론 시장의 수급 쏠림이 여기서만 펼쳐지고 있긴 한데, 믿어도 되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블랙먼드 이야기해보죠. 앞서 전해드렸다시피 코스닥이 지금 10% 넘는 폭락장을 나타내고 있고요. 아시아 증시가 다 같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나마 낙폭이 좀 적은 건 중국 증시라고 봐야 될까요? 그럼 왜 이런 경기 침체 공포가 심화되느냐. 지난주에는 먼저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수치가 낮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배경이 완성이 됐구나. 그런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된 거는 경기 침체 시그널 때문 아니야? 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일단 시장의 1차 공포를 줬습니다. 그 이후에 고용 지표도 좋지 않았죠. 농가 취업자가 11만 4천 명 증가했는데 시장이 예상했던 17만 6천 명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실업률의 경우에는 4.3%를 기록하면서 지난 2021년 10월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죠. 제조업 지수와 함께 고용 지표까지 부진하자 경기 침체 우려가 야기됐고요. 앞서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언급드렸다시피 샤메 법칙 성립으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이 샤메 법칙이 무엇이냐. 미국의 실업률 최근 3개월 평균치가 지난 1년 최저치보다도 0.5%포인트 이상 높으면 경기 침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는 이론입니다. 이름에서 딴 샤메 법칙인데요. 우측 보시면 이 샤메 경기 침체 판정 지수와 과거 리세션 시기가 일치됐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무려 1950년 이후에 이 샤메 법칙 이론이 적중한 시기가 총 11차례가 있었는데 그중에 실제로 10차례 경기 침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아, 이번 시그널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시장이 먼저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고용 지표는 경기 침체를 암시하고 있을까요? 이에 대한 한번 증거를 볼게요. 과거 경기 침체 전후의 실업률과 현재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고용 지표 좋지 않다고는 하긴 하지만 현재 실업률은 4% 초반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은 5%, 6% 실업률이었죠. 다시 말해서 4% 초반의 실업률을 가지고 침체라고 보기에는 이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우측에 있는 월별 신규 취업자 수 증감 추이를 보시면 실제 경기 침체는 월별 신규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권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아직 플러스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신호로 보기에는 아직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또 오른쪽에 GDP, 그럼 지금 경제 성장률은 어떤가 보면 미국의 차분기 GDP 성장률 실시간 추적 모델을 봤을 때 현재 AR 거품이다, 뭐다라는 걸 다 반영한 상황에서도 지금 3분기 GDP 성장률은 2.5%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침체와는 거리가 먼 숫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김민수 대표님, 이렇게 증거들만 놓고 본다면 지금 시장의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코스닥 10% 넘게 급락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증권가가 나를 속이는 것, 혹은 시장의 나를 속이는 거다라는 결론이 났는데 과연 뭐가 진실일까요? 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이 맞는 건가 싶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경기 관련된 변수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기술적으로 과매도권 모두 다 시장의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확하게 시장을 이해하는 부분들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잠깐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촉발하는 모습들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에너아입니다. 에너아가 빠르게 그동안 안정적으로 들어왔던 약세 부분이 빠르게 강화될, 에너아 강세가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어떤 매크로 통화 쪽에서 나온 변화가 가장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안정이 되지 못하게 되면 시장에 대한 안정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에너아의 움직임을 가지고 한국 시장에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에너아로 기반을 해서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을 샀겠느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매크로 환경 자체가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불안감에 휩싸이는 변화가 가장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벌써 빠르게 지난 조점대 부분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수직으로 급등하는 거죠. 그렇게 나오는 변화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의 매크로 환경들이 빠르게 변하는 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쪽의 표현들이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금이나 아니면 추가 시장을 대응하겠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더라도 변화 안정되는 걸 보고 매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시장에 대해서 좀 덜 영향을 받고 그나마 좀 반등 여력들을 생각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이 부분을 좀 체크한다고 하게 되면 적어도 한 140인 정도까지는 노려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방금 나왔던 UBS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138인까지는 열어놔야 된다라는 쪽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안정을 확인하고 대응을 하자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도 경제 침체보다는 NK를 청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는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 지금 김민수 대표님도 시장 언급하면서 일본 증시를 콕 집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지금 리케이지 수가 15%까지 낙폭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이런 수치를 본 적이 없는데 그럼 시장의 반등 트리거는 일본 증시에 달려 있는 겁니까? 일본 증시가 아니고 N화입니다. N화에 달려 있는 겁니까? N화가 안정이 되기 시작해야 무차별적으로 저희가 보통 생각하기로는 N화가 어떤 영향을 끼치길래 그렇게 하느냐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계단식으로 단계별로 N저와 함께 그의 움직이는 자산들이 같이 연결되는 측면들이 높기 때문에 빠르고 강하게 하락한다고 하게 되면 그게 어떤 시장 상황이나 아니면 주가 수준을 보지 않고 그냥 던지는 경향들이 높습니다. 그게 지금 나오는 현상이라고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안정이 돼야 어떤 투자된 결정들이 나오지 않나 라는 쪽에서 지금 이 부분의 확인이 먼저다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코스닥 13% 하락, 코스피 10% 하락 일단은 당연히 오전부터 과매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쪽에서 어떤 과매도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탄력들을 생각하기에는 매물 압박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외국인들 선물이 한 만 개 이상 매도했다가 지금 빠르게 바뀌고 있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현물 매도가 더 커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연계된 부담들이 더 커진다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떤 일본 시장의 안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을 같이 맞물리고 시장의 흐름들을 보는 게 맞지 않나.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뚜렷히 과매도는 맞습니다. 하지만 안정보고 나머지 추가적인 대응들이 더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코스피가 10% 넘게 급락하면서 2,500선 깨졌고요. 지금 계속해서 하단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삼성증권의 리포트를 한번 볼게요. 경계 침체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게 지금 공론이라면 왜 이렇게까지 시장이 밀렸을까. 일단 과민반응의 이유로 복잡하고 다단한 이슈들이 한꺼번에 돌출됐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트켓 솔리미가 해소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구도가 박빙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 여기에 중동 이슈가 부각되는 점 등이 위험 회피 심리를 자극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계절적으로 주식시장 비수기라는 것도 꼽고 있습니다. 8월은 월과 휴가 시즌을 맞아서 평소보다 거래량이 적은 편이기에 얇은 수급 환경은 악재에 더 취약할 수 있음을 염두하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 경계 침체에 대한 불안감도 있지만 이런 복잡 다단한 이야기들이 더해지고 있고 여기에 계절적인 비수기도 있다. 그럼 시장에서 AR 거품 이야기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대형 플랫폼사의 AR 투자는 지속되고 있다. 투하 자본 대비 수익은 여전히 양호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지금 앞서 N화도 가장 큰 문제다라고 꼽았지만 우리 증시에서 이렇게 발을 빼는 이유는 그간 우리가 잘하고 있던 반도체에서 무언가 거품론, AI 위기론이 펼쳐졌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거든요. 실제로 주말 사이에도 엔비디아 AI 칩과 관련해서 결함이 발생했다, 그래서 연기된다, 이런 카더라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쯤 삼성전자 SKNX의 폭락도 그 때문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 반도체주는 어떻게 대응해야겠습니까? 네, 이거를 이슈화 시켜서 연결시켜 보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벌써 과매도에 과매도 상태까지 들어간 주가 흐름들을 보면서 AI 관련된 쪽의 버블론이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특히 버블론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그만큼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AI 쪽에서 관련된 투자를 계속하는데 아직까지 돈을 못 벌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버블이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차트를 보신다고 하더라도 나왔던 동향들을 보게 되면 무리해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하는 단계가 아니고요. 충분히 현금 흐름들까지, 제 화면 말고 아까 보셨던 화면들이요. 충분히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현금 흐름들, FCF 같은 경우도 충분히 유지를 하는 쪽에서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어떤 버블을 일으킬 정도로 강력하게 투자를 많이 했다가 과잉 투자로 넘어가서 그 다음엔 투자가 없는 단계,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펀드멘탈과 관련된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로 찾아보기에는 지금 주가를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만큼 위축되는 측면들이 강하게 들어온 것은 구조적인, 매크로 지표 쪽의 구조적인 변화로 해석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리포트를 보니까 삼성증권에서 엔비디아 블랙웰 지연 점검과 관련한 뉴스 물론 GPU상의 설계 결함으로 인해서 재설계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연기됐다, 출시 시점이 최소 1분기 지연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현재 평가를 보면 설계 결함으로 재설계를 거칠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이미 엔비디아가 대변인 통해서 이와 관련한 보도는 부정을 했고 같은 내용의 서플라인 체인에도 전달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 또 엔비디아는 지난주부터 블랙웰 제품군의 샘플링 단계 돌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물론 뭔가 공정 과정에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초기 수요 잡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완벽한 재설계, 그로 인해서 1개 분기 최소 연기 이것과 관련한 가능성은 굉장히 극도로 낮다. 엔비디아 측에서도 부인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더해지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펀더넨탈상의 문제가 아니라 센티멘탈상의 문제로 시장이 급락하고 있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이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코로나 때 그리고 금융위기 때하고 비교해 본다면 김민수 대표님,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를 여쭤봤는데 그 오래된 경험을 바탕 삼아서 말씀해 주시면 지금 우리는 어느 위치입니까? 네, 그때 같은 경우는 충분히 어느 정도 정황상의 근거 그러니까 즉 시장이 하락하는 것에 따른 변화가 이유가 있었던 상황들인데 지금은 딱히 그 이유가 에너와 관련된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수급적인 변화와 관련된 흐름들 매크로 지표와 관련된 흐름들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때와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만약에 경기 관련된 이슈로 본다고 하더라도 경기 관련된 쪽에 대한 공포감이 있었다고 하게 되면 이렇게까지 하락하지 않습니다. 벌써 하락했다가 반등했다가 재차 하락하는 이런 약간 계단식의 하락세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거는 그냥 수직적인 하락을 보인다. 지수 자체가 10% 가까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어떤 매크로와 함께 나오는 구조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안정이 들어와야 오히려 지수다 아니면 시장은 어느 정도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시는데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지금 과매도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매도는 맞지만 이걸 또 시장을 이용한다고 하기에는 매크로 지표 확인하고 대응하자.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무려 2,400선을 깼습니다. 2,500 밑에서 2,400까지 깨졌다가 현재는 다시 회복한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건 반대 매매로 추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김민수 대표님. 오전장에도 반대 매매가 나왔다가 안정세를 차지하려고 했는데 니케이지수보호 같이 밀렸다가 서킷프레이커 발동돼서 멈췄다가 다시 또 2차적인 폭락이 나오면서 반대 매매는 계속 지금 악순환이 연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장 초반에도 이 반대 매매를 우려하고 대응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미 우리가 현 구간에서 비중을 줄인다거나 매도하기에는 좀 늦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 매매의 여파가 어느 정도 소화되는 그 구간까지 버티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전략을 세울까요? 일단 지금 상황 쪽에서 대응하기는 벌써 늦었죠. 거기다 또 지금 갭으로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빠르게 밀린다 그러면 솔직히 트레이더 같은 경우도 지금 저점에 대한 유혹들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들어갔다가 지금 다 밀린 상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럴 때는 비성적으로 들어갔던 구간들도 맞기 때문에 거기다 변화가 나오는 걸 좀 보시고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추가적으로 신용이나 아니면 레버리지를 쓰는 자금들은 지금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변동성을 못 이길 것 같기 때문에 차라리 현금으로 대기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확인되게 되면 추가 대응은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변동 때문에 민감한 구간 쪽에서 대응을 너무 적극적으로 하시기는 조금 좀 아닐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분위기 쪽에서는 기술적 관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변화가 늘 안정을 먼저 노린다. 안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그런데 이런 구간들이 지나고 난다라고 하게 되면 단적으로 만약에 내일 미국 시장에서 ISM 비제적 지수가 생각보다 좀 견조하다. 그러면 반등의 트리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같은 경우도 당장 말씀하셨듯이 이런 상황 쪽에서 내일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반대 면에 대한 청산들이 또 오전장에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결되면 또 1시까지 CFD 계좌가 계속 또 청산되는 문제까지 계속 맞물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의 안정찾기는 일단 조금 더 시간은 걸릴 수 있겠다. 하지만 확인이 되는 순간은 과매도 상태이기 때문에 또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민감한 흐름들을 좀 더 지켜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더 맞겠다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도요. 시장의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골이 깊은 상황에서 지수가 반등하게 되면 다시 또 우리 시장에서 그간 주도주 역할을 해줬던 수출주들 위주로 반등이 나와질까요? 과대 낙폭으로 꼽혔던 바이오라든가 성장주, 2차 선지주 쪽으로 반등이 나올까요? 왜냐하면 그동안 시장이 하락할 때 우리가 전력 화장품 그리고 음식료 반도체는 수출 데이터가 받쳐주니까 믿고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기가 소비 둔화, 침체로 한다면 이 수출주들 역시도 가장 1차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냥 믿고 살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현 구간에 우리가 다음 주도주로 미리 예측할 만한 종목군을 꼽아보자면 김민수 대표님, 과대 낙폭주입니까? 아니면 그간 우리 증시를 받쳐줬던 수출주입니까? 단계적으로는 낙폭 과대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반도체 쪽이 먼저 하락하면서 낙폭을 키웠다고 하게 되면 그쪽이 중심을 잡는 게 먼저 같고요. 그 다음 국면으로 나간다고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경기에 대한 판단은 위축에 대한 판단은 아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오히려 금리 인하와 함께 나오는 시장 흐름들의 속도에 따라서 바뀔 걸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가장 먼저는 낙폭 컸던 종목들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금리 인하와 함께 진행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효과, 그러면 금리나 수요와 함께 나오는 어떤 섹터들의 변화를 체크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금리 인상기 때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들이 많았던 종목들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과정이 나온다. 그러면 바이오라든가 아니면 그때 나왔던 2차전지 쪽도 어느 정도 시그널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 쪽에 대한 변화는 나올 수 있는데 지금 가장 먼저 챙길 건은 거기까지 보시면서 대응하는 것보다 오히려 지수의 하락과 함께 일을 주도했었다는 낙폭의 큰 섹터들, 그걸 먼저 챙기는 게 제일 맞는 전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낙폭 과대주가 먼저 오를 것이다. 또 채팅방에 그런 건 맞네요. 오늘 저가 매수 기회입니까? 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오늘 당장 매수하지는 말자라는 의견 주고 가셨거든요. 김일세 대표님이라면 과대낙폭주 위주로 지금 당장 매수하시겠습니까? 내일장 혹은 미증시 보고 난 다음에 기회를 찾으시겠습니까? 만약에 미국 시장이나 안정이나 아니면 또 오늘 미국 글로벌 시장 쪽에서 엔화가 다시 안정 찾고 바로 반등이 나온다. 그럼 내일 같은 경우는 또 바로 갭 상승이 상당히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을 아예 안 갖고 있는 위험들도 상당히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베팅을 한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어렵게 추가 현금을 마련하셨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오늘 대응하시게 되면 약 한 절반 정도만 대응하시고 나머지 절반은 나머지 안정되고 사겠다라는 쪽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거는 현금 있으신 분들이죠. 그런데 현금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어떤 대응으로 여기서 손절배를 하겠다.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좀 기다리셨다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라도 강하게 나오는 구간대 어떤 현금화와 함께 또 변동을 이용하는 전략적으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테마주로는 유일하게 거의 살아남은 게 석유주입니다. 중동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돼서인데 그런데 마침 유가는 상승했다가 다시 활약하고 있어요. 왜냐? 경기 둔화, 경기 침체를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석유 테마주들의 상승은 너무 1차원적인, 일시적인 상승일지 어떻게 대응할까요? 지금 보통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움직이는 섹터를 보게 되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항상 예기치 못하게 나왔을 때 시장에 따른 변화와 관련된 흐름들을 끌어내는 게 가장 큽니다. 그런데 지금 다 이란이 오늘 중으로 공격하겠다. 2, 3일 내로 공격하겠다. 이거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쪽으로 종목들을 대응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요. 장중에 좀 빠르게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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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신 분만 대응하시는 게 맞겠다고 보고 있고 지금은 신경 쓰실 거는 그래도 시장이 이렇게 많이 하락한 마담에 거기서 어느 정도 저점 매수와 함께 시장이 안정되는 부분들을 좀 더 노리시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주들도 갑자기 나타났을 때 시장에 반응을 해주지 이미 우리가 예상하고 있을 때에는 반응이 미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테마주 쪽에서 비중을 늘리는 것보다는 앞서 이야기해드렸던 전략 위주로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급락 이야기 다뤄봤고요. 2,400했던 코스피 지수 그래도 다시 어느 정도 바닥 다지고 올라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9%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2,419선까지 회복을 했고요. 조금 전에 2,435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저희는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할게요.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